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플립 사페아노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얀 천에 쌓여있고요. 색상은 리얼골드 색상이십니다. 안에 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이 나와있고요.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출 부분은 원래 분리가 돼서 나오시는데요. 요청을 하면 부착을 해드린다고 많이 참고하시고요. 지금 쓰림 양면테이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은 총 2곳이고요. 카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천년 가죽의 특성상 처음에는 다소 퍽퍽한 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옆면에는 집에 수납공간이 있으십니다. 집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출 부분은 투명색깔로 돼있으시고요. 핸드폰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출 부분도 핸드폰과 꼭 맞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앞면은 천연 소가죽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이신데 이게 지금 서피아노 가죽이세요. 그래서 빗살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합니다. 앞면에 닫고 통화할 수 있는 통화 버튼 홈이 파여져 있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타피아노 가죽으로 처리가 돼있습니다. 골또 색상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제 케이스로 이니셜 각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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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